재먹나는 김치나치죽 몸이 아프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6시인가 불고파서 먹으려구요 맛있겠죠 근데 좀 식어서 차가운데 데웠는데도 좀 차갑거든요 좀 더 데워야 되는데 섞어 먹으면 괜찮겠지 한번 데웠으니까 맛있다 그래도 저 여기 낙지가 있대요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가 생겼는데 낙지인가? 낙지 말바 맛있어 맛있다 그래도 몸 아플 땐 죽 먹는게 최고지 행복하네요 그리고 아파두 다행히 약이 있다 다 쓴 걸로 뭐 하나 먹어야 돼 이리로 가자 닭발 가져왔어요 아침에 12시 넘어서 잠 한 번 더 자고 생리통인가봐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있다가 한 시간 정도 계속 앓고 겨우 겨우 나와서 생리통 약을 먹었어 약을 먹었으면 좀 나아지겠지?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을 뻔 그래서 밥 다 먹고 그리고 음료를 좀 마신다 어른도 갖고 왔는데 어른면 그러고 파인애플 에일을 먹을 거예요 조금 아시겠다 진짜 과일이 한 달 일일 때 안 먹어봐서 어렸는데 먹고 좀 쉬어야지 아 배 아파 아 하루종일 배 아파 큰일났네 나일 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맛있게 먹고 쉬겠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음료 하나 다 부었는데 한 컵밖에 안 나와서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가봐요 다 금방 마셨는데 네 맛있다 진짜 과일로에서 맛있다더니 진짜 맛있어 파인애플 좋아 맛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추워서 얼음이 되게 남녀맛고 갑자기 추워서 몸이 요새에서 떨려요 약도 먹었는데 몸이 계약하고 아프냐 요즘 내내 아프니까 사람이 피베해져서 일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그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2시 32분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서 잠먹고 또 잠자고 생일 둘 잣날이더라구요 알고보니까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고 약먹고 또 자고 배가 또 엄청 나와있거나 검색해보니까 생일 때는 복부팽만처럼 배가 부풀어오라서 별로 큐어로 할 수 있대요 호르몬 좌견?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서 아 살찐 것처럼 원래 살이 떨리긴 하지만 더 떨리는 것처럼 부풀어올라서 아 보기 흉한데 이렇게 춥고 막 몸이 요새에서 떨리고 아프고 하니까 좀 속 쉬고 싶고 우울한 감정 막 들고 생리하니까 겁나 우울해져서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우울을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따뜻하고 몸 좀 지지자 스트레스 좀 풀고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역시 물이 최고 아 사실 자니까 좋네요 아주머니 마냥 아 좀 낫다 그래서 우울하며 가져라 저녁에 이제 먹으려고 짜장라면 하나 남은 거 하고 김치 가져와서 먹으려 하구요 옥수수 냉동되있던 거 어제 꺼내놔서 녹인 다음에 녹은 옥수수를 200도에서 10분 돌렸어요 15분 돌렸는데 5분 기다리기 힘들어서 10분 만 요거는 버터 바른 거 얘는 버터 안 바른 일반 옥수수인데 버터옥수수처럼 맛있게 됐을까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냥 버터만 바른 거거든요 겉표면에 맛있을지 모르겠어 칼로리 좀 많이 나갈까봐 버터옥수수 안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팝콘처럼 됐어 맛있다 바삭 구운 거 좀 더 돌렸으면 그냥 강냉이 내버렸는데 탄맛 좀 나는데 탄맛 좀 나는데 덜..돌들 돌리기 잘했다 딱 더 돌렸으면 많이 이상했을 거 같아 맛이 궁금해서 먹어보는데 에어프라이기 돌린 것도 맛있네요 익긴 익었어 나 저녁을 먹어야지 배고픕니다 저도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맛있게 밥 먹자 좀 식었어요 끓인 지 좀 얼마 안 된 건데 굳어간 거 피적피적 피적염도 열이 나면서 더 연기가 납니다 맛있겠죠? 배고파요 밥 먹어야지 굳은 냠냠 나의 가난한 저녁 하지만 맛있다 좋아 보이디만 금방 다 먹었습니다 물하고 얼음물도 먹어요 좋다 시원한 물 시원하지 제가 택배가 사회점에 온 게 아침에 왔다는데 아직 나가서 못 받고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오빠한테 부탁할까요? 그래야겠는데 일단 옥수수도 먹어야지 맛있겠다 제가 옥수수도 먹고 드디어 누웠는데요 하는 게 없는데 우울하고 우울증이 심해요 했냐니까 더 그런데 그랬더니 방금이 아파서 그런가 아 아이고 아파 목욕하고 씻고 들어와서 먹고 그래도 좀 낫다 옥수수 먹어보니까 버터 바르지 마세요 딱딱하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팝콘 되기 전에 콩 덜 익은 맛 나고요 냄새는 좋아요 맛은 별로예요 제가 잘 못 발라서 너무 오래 구워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옥수수도 드세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도 맛있는데요 에어프라이기보다는 쪄 드세요 그게 더 맛있습니다 물에 해서 쪄 드세요 아 힘들어 아프다 택배도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대신 받아봐 너무 아파요 아이고 죽는 소리만 하면 안 되는데 속고도 방향제도 안 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띵띵먹고 몸도 띵띵먹고 다리도 너무 아파 몸도 아프고 죽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남의 돈으로 산 면접과 정리점이 겁나 많아 피자 가스랑 맛먹게 사는 아 싱구름 치기 식판에서 날씬 질리는데 뭐 나오지 궁금해 일통역을 사러 좀 몰려나왔더니 다시 걷는 중 아이고 힘들어 할머니나 할머니 예금 대출 예금 대출 예금 대출 할머니 아잉 어른 집에 가야지 오늘들의 피자바전은 끝나요 아 너무 어지럽다 빨리 집에 가야지 하우 피자 심부름 갔다가 두 조각을 얻었어요 저는 이거는 돼요 배부러서 더 이상 못 먹거든요 그리고 콜라 맛있겠죠 핫소스랑 치즈가루도 뿌렸는데 배부린 흔적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도와주왔어요 치즈랑 밀자카와 치즈 아니 치즈랑 핫소스 가루까지 가루가 있는 치즈가루 핫소스가 생리하니까 정신이 하나 넘는 그리고 제 돈 났고 오빠도 오라고 생리통약도 사전 사도 원장 잡혀서 사왔는데 이지앤드 무게드 식스랑 이브큐레이디 두 개씩 먹는 거래요 한 개씩 먹는 거 4천 원이예요 3천 원인데 저기 학교에서 6천 원에 사왔고요 한 알 먹는 게 더 좋아요 두 알 먹는데 좋아요 물어보니까 두 알 먹는 게 성분이 더 낫다 그래서 두 알 먹는 거 싫어하는데 나은 성분이 좋다고 해서 갖고 왔어 사왔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어차피 너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두 개 주세요 갖고 왔어 어차피 내 놈도 아닌데 뭐 싶어서 두 개 다 사왔습니다 맛나게 먹고 잠도 자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행복하군 힘들었다 갔다 오는데 약국이 좀 멀어서 좀 멀리 갔다 왔거든요 피자를 안 먹고 있었어 배가 별로 안 고프고 이 식욕? 입맛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저녁 되니까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지금이 몇 시냐? 음 살찌는 시간이긴 한데 11시 33분 그래도 생일인데 저녁에 먹은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피자를 먹고 먹겠습니다 두 조각밖에 못 얻어왔지만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얻어먹고 심벌음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음식은 그래도 많이 사왔어요 얼음은 다 녹아요 없어져 버린 콜라랑 이거 한 조각 이거 굽고 있는 한 조각 아플 기계인데 조금 더러워 보이죠? 나중에 또 닦을 거예요 안은 깨끗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생 걱정에 좀 되실 것 같은데 겉에만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소리가 좋다 제발 빨리 구워줘라 배고프다 한 번만 열어서 볼까? 응 덜 찜이에요 이 치즈가 덜 녹아졌어 이렇게 한참 하고 예열을 해야 하는데 예열을 안 했어 연기 나오는 거 봐 사이에 아 맛있겠죠 배고프다 안에 치즈가 지금 있는 거 봐 배고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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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익었어 이제 끓고 먹으면 되겠죠? 응 많이 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숟가락을 흔들게 건졌어요 제가 한번 식은 피자 말고 따뜻하게 대용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람 피지 말자 팔자 피자 갑자기 그 와재에요 한 번 더웠어 두 번 더웠어 두 번 더운 피자 아는 맛은? 두 번 더운 피자 두 번 더운 피자 훨씬 맛있네 이렇게 맛불리겠죠? 처음 먹는데 더웠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 완전 화려해 봐 너무 급여도 봐 응 화려하게 피자 굽잖아요 오븐 말고 원래 근데 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그냥 저거 봐서 더 맛있는 것도 있어 납작한 치즈 맛이 더 맛있어 치즈가로 붙은 거 봐 여러분도 와플이 계시지? 두 개 한번 구워먹어보세요 구석구석 박혀있는 치즈가 잘 먹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치즈가 늘어나는 것 봐 맛있겠죠 여러분 저는 맛나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찐 맛있어 콜라도 마셔야지 나는 어린이집에서 애기 때 처음 먹어본 피자의 맛 그냥 그런 맛이 맛있어 딱 맛있다 만세 제일 큰 거네 치즈 와 치즈가 당연히 아니에요 기름 봐 와 당연히 아니죠 맛있겠다 근데 누워서 굴고기 피자거든요 짱? 고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구우니까 나오는 거 봐 근데 기름이 좀 많네요 그래도 맛있겠다 신경랑 해먹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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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ly icar 고기 고기 Last time 핫소스랑 치즈가루를 한 번 더 뿌려서 마지막에 장식해서 먹겠습니다 뿌렸어요 치즈가루랑 핫소스까지 내 스타일 저희들은 왜 안댕니라 맛있겠죠? 난 콧물박 들어봐 확산나다 먹으시지 치즈 늘어난거지 와우 이 맛있는거 참을 수 없지 치즈 늘어난거봐 장난아니에요 맛있어 치즈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치즈 덕후에 그냥 새우입니다 제 저녁 맛있게 먹고 그냥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생각나 너무 부족해서 갖고왔는데 새로 피자는 다 먹었고 콜러도 시원하게 마무리 이렇게 먹는것도 핫소스쿵이니니 만족하면 행복하네요 뚝실만 안하면 되지 딱 두조각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먹지만 않았습니다 두조각이 많은가 아니 그렇지않을거야 되겠다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저희 인형 모두들 귀엽죠? 쪽자님 1칭도 이름도 지으셨다고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어이 두려운 거무도 있잖아 근데 오늘은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겼던 하루종일 아파서 개요생을 한 날인데 한일 한일 한일은 또 되게 공간이 많네요 내일은 석고로고 판도스 있길 바라며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힘들 오늘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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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